저렴한 PC방 대리 업체를 찾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겜스터로 연락주세요 이 선수는 독일 스쿼드에 쓸 수 있고 군대3가 1, 2위를 달리는 레버쿠젠과 미넨에 쓸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선수는 미첼바이죠 풀백과 사이드 미드필더에 쓸 수 있으며 양발의 빠른 속과는 물론 겨자맛 크로스도 보유한 선수입니다 풀백에도 쓸 수 있는 선수라 수비 지원 걸면 진짜 좋겠는데 볼롤 치면서 들어오는 바이죠 반대편 체크 크로스 오메 정확도 봐라 스루 아첼레란도 허터 각이 안 나오는데 열었다 크로스 쉽다 쉬워 탑소바가 사이드를 열어주고 힐투볼롤 함차볼까 제또디 이 가마차기가 뭐랄까 파워는 약한데 궤적이 지려요 디슛은 어떠냐구요 금카 기준으로도 파워가 약했습니다 허터 디슛이 맛없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승부 봐야겠지 제또디 바이저는 유페이스 윙어이자 풀백인데 크로스 플레이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드리며 디슛보단 제또디를 써야하는 선수이고 몸싸움 같은 경우는 케바케라 능몸 장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